노엘 여사님 머리핀이랑 정말 비슷하네. 왜요, 할머니? 시간장하고 간장소스 레시피 노트가 없어졌어요. 네? 그거 몇십 년 된 귀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니 자그마치 90년이다, 90년. 어떡해요, 그 귀한 걸. 강세란 짓이 분명하네요. 그 귀한 것이 왕 회장이 진작부터 시간장 탐내는 걸 알고 그걸로 또 이번에도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 강세란이 그걸 알고 보험으로 챙긴 거군요. 전에 강세란이 구치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왕 회장의 주가 조작으로 거래했던 거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할머니 시간장이랑 레시피 노트로 어떻게 하든 형을 안 살고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이 맹랑한 것을 봤나? 아니, 왕 회장 그 눈물엉이는 너하고 결혼했으면서 웬 이 뒤통수를 쳐? 이런 고얀. 좀 다녀올게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 아버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 이런 순날강도 사기꾼 같은 게 내 아들한테 달라붙어서 신세를 망쳐이. 그 아드님이 살인자인 거 잊으셨어요? 내 딸을 뺑소니 쳐서 죽게 했잖아요. 뭐야? 지나간 얘기는 됐고요. 보배정 간장 레시피랑 시간장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필요 없으시면 경쟁업체에 넘기고요. 이런 쾌심한. 윤여사 간장 레시피를 손에 넣었다는 얘긴데. 아니 다정씨 당분간 보배정이 있을 거라고 하더니 어떻게 왔어요? 당분간은 아니죠. 할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요? 저 회장님하고 이혼하려고 왔습니다. 이혼 도장 찍어주시죠. 다음 주에 만나요.